박병석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. 박 의원은 해당 직책을 맡은 배경으로 문 전 대표가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이자 검증된 후보인 점을 꼽았습니다. 또한 문 후보와 보다 개방적이고 폭넓은 인재의 등용과 활용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문 전 대표가 박 의원을 영입하면서 충청지역 표심을 두고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